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가격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개폐회식 입장권은 자석에 따라 22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각종 경기장 입장권의 절반 정도는 8만원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과 종목별 입장권 가격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IOC와의 의견 조율과 해외 8개국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개회식은 A에서 D석 등 좌석에 따라 22만원에서 150만원, 폐회식은 22만원에서 9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종목별로는 남자부 아이스하키 결승전 A석이 9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피겨 갈라 80만원, 쇼트트랙 55만원 순위입니다. 2014 소치보다는 싸고, 2010년 뱅쿠버 대회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기 입장권 가격의 약 50%가 8만원 이하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은 14만원이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고. 입장권은 개폐회식과 경기 종목별로 117만장이 발행되고, 국내와 해외 7대 3의 비율로 판매해 약 174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가격이 최종 확정되면서 테스트 이벤트 유료화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조직위는 지난 2월 개최된 4차례의 테스트 이벤트는 올림픽 흥행을 위해 무료로 운영했지만, 입장권 판매와 입장 과정, 보안검색 등 관련 시스템 점검을 위해 올해 말부터 열리는 24개 테스트 이벤트는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는 오는 10월부터 조직위 공식 홈페이지와 해외 국가별 공식 판매 대행사를 통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연 뉴스 김기태입니다.